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산을 찾아왔습니다. 안산의 우리 국악을 선도하고 계신 국악협회 안산시 지부장이신 박미용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의 봄, 상당히 그 어려웠던 시절들 많이 지나고 지금 안산에 다시 봄도 활짝 피웠고 안산에서 또 펼치는 국악 얘기도 좀 듣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박미용 지부장님 안산에서 올 봄에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저기 작년 같은 경우는 메리스 때문에 못 했고 재작년에는 또 알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올 봄에 우리 국악협회 식구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능기부를 지금 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4월 청소년 때도 축하공연해야 되고 또 5월에 또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안산에는 국제거리축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 안산 쪽에서 펼치고 계시는 이런 국악의 운동이랄 수도 있고 또는 주민들하고 만나는 다양한 행사 공연 교육 프로그램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올해 우리 박미용 지부장님이 펼치고 싶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경연대회나 이런 쪽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매년 전국 청소년 대회를 하고 있고 경수석장 대회도 하고 있고 이제 국악 한마당도 하고 있고 무료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나이 드신 분 그 실버대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요. 왜? 청소년도 하고 경수도는 어르신들이지만 이제 실버는 60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복지관이 몇 군데 있어요. 동사무소는 25군데예요. 그런데 그런 데마다 지금 웰빙? 웰빙도 있고 미녀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워서 펼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재능 기부도 찾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찾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이제 실버대회를 하면 그 어르신들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 기량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고 싶어요. 실버대회를. 그 안에 이미 추진해 왔던 청소년 대회는 성과가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해오셨어요? 전국 되다 보니까 매년 100팀에서 120팀이 와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나 메리스 때문에 그때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얼마나 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교육감상을 받으면 학교 진학하기가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어요. 또 교통상으로도 안산은 가깝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과 우리 국악이 만날 수 있는 대회나 경연대회까지도 이렇게 열어주셨군요. 경소도 쪽도 열어보셨어요? 우리 안산에서요? 네. 경소도창은 이제 열심히 하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장관상으로 20년이 넘었으니까 국무총리 이상을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진도가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모르겠죠. 이제 9월에 또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안산 쪽에 우리 국악을 좋아하는 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기에는 남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용 좋아하시는 분, 탁 좋아하시는 분, 또 경기창, 소도창. 그런데 직접 분포를 한번 보시면 어떻던가요? 주민들 그런 성향이. 아무래도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 소리가 좀 더 많이 하시죠. 남도에 가면 경기 소리 안 하듯이 경기도는 이제 또 판소리 그런 남도 소리가 조금 경기 소리보다는 못 미친다고 봐요.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기 소리가 좀 더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산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동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 쪽에서도 우리 국악 배우는 그런 기회가 어느 정도 좀 열려있던가요? 어떠세요? 많이 열려있죠. 지금 경기 메뉴도 문화원도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또 재단에도 있고 국악협회도 있고 또 개개인의 학원들이 있고 하니까 무궁무진해요. 다 각자의 또 배움터가 틀릴 뿐이지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해요. 그래요. 지금 올해 우리 박미욱 지부장님이 야심차게 한번은 꼭 이뤄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실버. 실버 대회를.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재능잔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대회가 사실은 저희들이 듣기에도 좀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든가요?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돈. 돈 때문에 정말 또 그게 합당하대요. 제가 얘기를 하면 정말 맞대요. 맞는데 그 돈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런데 그건 또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로 해주고 싶으면 다 제쳐놓고도 어르신들이 하는 거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저도. 괜히 이 말씀 때문에 더 미움삼아 어쩌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희는 또 공감합니다.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감합니다. 그럼 어떤 이제 이런 걸 해내고 그러려면 뭔가 이제 지원을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또 필요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꼭 시 한쪽만 또 바라보기도 어려운 면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거나 이런 행사 비용을 좀 조달하거나 그런 또 기회는 없던가요? 그런 거는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국악협회를 같이 가는 길에 우리가 매년 해외에 한 번씩 문화 교류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1년에 한 번씩 나가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정말 스폰 받은 데는 또 거기다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매번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저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그 스폰 받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스폰은 해외 교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교류 가면 이렇게 장고북 이렇게 사물도 가지고 가고 또 한복을 우리가 유행이 바뀐 거는 한 2, 30번씩 다 손질해갖고 와서 그 나라에다 다 기증하고 와요. 올 때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쓰다 보니까 정말 뭐 실버는 하고 싶지만 거기까지 여유는 안 돼요. 그 나름 그래도 국악협회 안산시 지부에서 해외 공연 해외 교류 활동. 교류죠. 네. 그걸 그래도 활발하게 하셨네요. 지금 기억나시는 나라 몇 나라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는 어떤 공연 준비해서 가셨어요? 네. 보통 캐나다 같은 데는 판소리, 경기민요, 고전무용, 그리고 이제 사물놀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갔다 왔어요. 그래요. 거기서 건국 60주년 이제 행사로. 보기에 반응이랄까요? 이제 그쪽 호응이랄까요? 우리 교포분들이 좀 많았을 테고요. 또 캐나다 현지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봤을 텐데 그분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좀 관심 갖고. 이제 한인회장님 초청으로 갔으니까 한인회 분들은 한인회관에 너무너무 잘 지워놨더라고요. 뭐 김덕수 그런 분들도 와서 공연하고 다 갔고. 근데 이제 차림은 정말 전략하고 사는 건지 아끼고 사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멋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보니까 우시더라고. 고향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참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우리가 뭔가를 진짜 절실하게 잘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나간 보람이 있고 또 한 번 나가면은 그분들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또 그립고 사무친 것들 많이 풀어주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좋구나.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또 느끼죠. 정말 해외에 나갔다 오면 애국자로 돌아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하죠. 다 똑같아요. 그런 거는. 네. 좀 둘러보시니까는 여러 나라 이제 뭐 선진국도 다녀오시고 여러 나라 다녀오셨는데 둘러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입성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게 뭐 밀릴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더 뛰어나죠. 다른 나라보다 유럽이라고 해도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잘 드시고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말이에요. 다녀보니까. 다 다녀보시니까.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그래도 매년 한 번씩 뭐 또 멕시코는 비행기를 30시간 타고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깐판째 대학교에서도 공연하고 멕시코 박물관에서도 공연하고 또 그 멕시코 문화는 스페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107년 된 원형 무대에서도 공연해봤고 또 거기도 가서도 이제 악기며 한복이며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은 한복 줄 때 우리 한복이 봉견이 있고 물세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봉견을 주면 드라이를 못하니까 못 입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물세탁하는 거를 다 빨아서 동전 달아서 갖다 드리고 한국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는 동전을 우리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간 봉견은 박물관에다 입혀놔요. 마네킹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들한테 이게 매드 동전 이거 하고 매드 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국의 서양을 많이 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나가셨을 때 자주 우리 박묘옥 지부장님이 또 애창했던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소리 한 곡 들려주세요. 어떤 곡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가면 정말 또 우리께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가면 아리랑은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는 말이 국민아리랑이다. 아리랑만 부르면 또 다 울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일 마무리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아리랑이고 또 우리들이 거기 가면 이제 청춘가나 창부탈이랑 같은 거 무대 올라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춘가 같은 거는 이팔 청춘의 소년몸대여서 문명의 악물을 닦아를 봅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들이 제대로 한 번 시청곡을 지금 넣어야 되겠어요. 제대로 한 곡 불러주실 곡 한 번. 어떤 곡으로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지만 이제 창부탈이랑을 꼭 빠지면 뭐 잔치 분위기가 안 난다. 무대 분위기가 안 난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창부탈이랑을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박미옥 지부장님의 창부탈이랑 잠깐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단일 단일 놀지는 못하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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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란 일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알다 가도 허물을 사라 믿다 가도 속는 사라 도목조목이 알뜰 사라 발깍달깍 싸움 사라 불상경 깊은 사라 동산 야월 탈발밝은 배 힘을 그리는 은근사랑 이 사랑 저 사랑 다 버리고 아무도 몰래 호저씨 만나 속은 속은 은근사랑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좋네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국악협회 안산시 지부장 박미옥 지부장님의 창부탈이랑 잠깐 들었습니다. 역시나 구기선양을 많이 아시는 그런 거 그런 게 느껴지십니다. 그 곡들 부르고 또 나중에 아리랑 부르면 또 눈물받아 된다면서요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스타일이 또 아리랑을 부르면 또 한 마음 한 뜻이 또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사실 애국가 부르기는 조금 어슥하잖아요 그쵸 그분도 이제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애국가 다 부른 사람 없어요 근데 아리랑은 또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이 그냥 그 통일감을 준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됐었군요 아리랑이요 네 자 지금 그 지금 안산시 지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오겠습니다 지금 어떤 무료 수업을 통해서 우리 국악을 보급하거나 또 알리는 또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기획도 좀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무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무료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강사님들이 조금 수준이 낮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오셔가지고 막상 오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무료 수업을 하는 강사님들이 대통령 상 다 받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무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2시간씩 2번에서 8번을 하면 16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시간이에요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그래서 이제 판소리도 하고 경기미뇨 또 고전무용 또 사물놀이 또 난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이제 각자 학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제 그 학원에서 하고 또 없으신 분들은 여기 국악협회 이제 협회 요의를 변형해서 따로따로 이제 빌려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와서 강의를 하면 또 프랭카드 같은 것도 한 20장씩 걸고 광고 많이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안산시에서는 또 매년마다 안산국악 한마당이라는 큰 또 국악잔치를 연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기획하시고 어떤 규모로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매년 또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한 노력을 해요 왜 사람이 오래 봤는데 기대를 하고 이제 봤는데 내년에 또 똑같은 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좋은 작품들을 매년 올려요 저기 안산에 또 그래도 예술의 전당 해돋이라면 경기도 어느 시에도 안 봤는 그렇게 훌륭한 무대도 있고 또 안산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산 빼고 예술의 전당 그러면 서울로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 들으려고 안산 안 해요 예술의 전당 해돋이에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니면 멋있게요 그렇죠 꼬쭉꼬쭉 물어보면 안산에도 예술의 전당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예술의 전당이라 말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안산 자부심이죠 자랑이죠 그런 큰 공연장 또 다목적 그런 장소를 갖고 있다는 게 자랑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 박미옥 지부장님께서 펼치고 싶은 안산에서 펼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좀 있을 거예요 좀 중점적으로 펼치고 싶은 얘기들을 미리 좀 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래요 우리 국악팀들이고 누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첫째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가정이 우선시가 돼서 가정이 행복해야만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또 할 바에는 열심히 하자 남 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몸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같이 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고 싶은 사업들이 이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국악경연대 뿐만 아니라 또 경소도 경연대 또 이제 어르신네들이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실버 그런 축제들을 그런 쪽까지도 아주 살림살을 많이 지금 장만하셨는데 꽤나 좀 버겁지만 이거 다 질문 지고 가셔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길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요 그래요 안산에 또 꽤 많은 해외 이주자 분들이 또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쪽에 지금 그 다문화 행사 때도 우리 국악 재능 기부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양한 게 많은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안산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른데 그 우리나라 그 한복이며 그 사물복이며 그 색깔에 그 사람들이 너무 반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만져도 보고 그 박수도 막 이렇게 성의 없이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안 치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나 봐요 그래서 홍도가 굉장히 좋아요 재능 기부하러 가보면 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또 우리가 보여줄 게 또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안산에서 국악협회 안산시 지부장이신 박미옥님 아주 정겹고 즐거운 국악으로 아주 멋진 세상 펼쳐나가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추진하시는 일 잘 되시길 빌고 있습니다 아주 다음에 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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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하하하 아하니 아하니 아니 아니 놀리는 못하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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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니 사랑이val 무엇인가 알다가 음 모를 사라 믿다가 도 속는 사라 어목조목이 알뜰사랑 발깍달깍 싸움사랑 우월상경 깊은사랑 동산야월 탈밝은대 힘을 그리는 은근사랑 이사랑 저사랑 다 버리고 아무도 몰래 호저씨 만나 소근소근 은근사랑 얼씨구나 좋다 치와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래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래라 어지러운 사밭에게 의지할 곳마이 없어 오듯 미련 다 떨치고 상감벽절 찾아간 예 송죽바람 쓸쓸한데 우견조차 슬피우네 기척도 부역이야 어두울고 나도 울어 심야 삼경 깊은 밤을 같이 울어 세워볼까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와자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래라 감사합니다 정춘가 정춘가 정춘가도 한번 가셔야지 그거 앞에 거 짤르라고 편집하라고 또 있어 꼬이니까 꼬이니까 이팔 정춘의 소년몸 되어서 운명의 학문을 잠깐 해봅시다 받다 보아라 무엇이 떴느냐 우체국마당에 애님 소식 덧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